나의 의술을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. 오늘은 손님이 좀 와야 될 텐데. 잘 들어. 난 무슨 일을 하든 최저임금으로 계산해. 8720원. 야매지. 뭐야? 소문이 자자하더라고. 치코 선생이 내복만 입고 뛰어댄다고. 레깅스거든? 자. 나를 왜 말해봐. 나 김연아 같지? 나 차. 저기요. 혹시 차 있어요? 차? 어. 차. 아니, 그 차 말고. 차차차.